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? 걱정 마세요 저는 조선으로 돌아왔어요 3월 10일 그 편지 보내시는 분과 많이 사랑하는 사이세요?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 희카루 19세 흰 얼굴에 날카로운 눈매 까맣고 윤기나는 날카로 그래서 희카루란 애가 되어서 글을 썼다? 난 선생님만 글을 읽을 줄 알았어 불쌍한 선생님 얼마나 신랑하실까? 네가 죽였어? 그만해! 넌... 뭔지 봐라 희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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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카루